내가 오늘 딱 세 골만 넣을게. 아니야, 두 골? 아... 앤디야, 좀 가까운데. 앤디야, 가까운데로 좀 들어가. 가까운데로, 가까운데로. 가까운데로, 가까운데로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? 안 되죠. 예? 패스야! 굿패스야, 굿패스! 굿패스야, 굿패스! 굿패스야, 굿패스! 결국은 어시스트 컨셉이 됐네. 어시스트 한 거야. 굿패스야, 굿패스! 굿패스야, 굿패스! 진짜 패스야. 나 패스한 거야. 무시하더니. 처음부터 어시스트 하려고. 그렇죠. 파이팅, 파이팅! 괜찮아, 괜찮아. 미안해하지 마. 미안해하지 마.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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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이제 심장 쫄깃쫄었잖아. 가장 편한 데로 그냥 쏘고. 뭘 더. 포물선을 그리는 게 되게. 포물선. 포물선이 지금. 그러면 이렇게 바운드돼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. 컴온! 포물선을 그리는 게 되게. 안 돼! 포물선. 너무 좋아. 진짜 이제 임으로 나시죠. 막 눈물 날 것 같아요, 지금. 잠깐만. 됐어, 됐어. 나 할 수 있어! 됐어! 뭐야? 설마? 됐어. 모두에게 땡큐야. 생각보다 쉬운 상대네. 딘디야, 슛이랑 패스랑 드라이빙만 막아. 공을 못 잡게, 공을 못 잡게. 대인 마크를 했거든요. 슛, 슛, 슛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짜 거짓말. 지정수 잘한 거야. 공을 늘면 어떡해. 그냥 교체하면 안 되겠다. 하는 중간에. 교체 안 해. 설마, 에이, 설마. 들어간 적 없어. 내가 너 여태까지 본 중에 제일 잘했어. 12득점. 봐주기도 힘들지. 우와. 우선 나오세요.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다고. 진짜 잘하세요. 아니, 휴지 짧았으면 방향이 정말 정확해. 근데 앤디가 이거 보면 되게 놀랄 것 같아. 안 나올 것 같아, 이제. 2kg 살면서 농구장에는 내가 정말 와보고 싶지 않았거든. 오늘 와서 해보니까 광제도 그렇고 내 친구 광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혁이는 농구를 좀 배워야 돼.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에이스. 에이스.